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에 할 기출문제는 2020년, 바로 작년에 시험 봤던 18회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아직 2019년 17회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를 학습하지 않고 이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는 분이라면 위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019년 17회 기출문제부터 먼저 보시고 18회를 나중에 보시죠. 그래서 그래야 17회 기출문제를 풀었더니 18회 이렇게 많이 도움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마음으로 좀 느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18회 기출문제를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왜? 18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면 19회 바로 2021년 올해 시험 보는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지 않고 계신가요? 물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여러분들이 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저의 개인적인 바램은 제 영상이 아주 잘 최고의 강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봐서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잠을 설쳐가며 이렇게 영상 한 편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 영상 한 편이 1시간이지만 준비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리고요? 촬영하는 데 1시간, 또 편집하는 데 많은 시간, 업로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한 편 찍는 데 시간이 하루 이상 걸리네요.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지금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좋아요, 구독하기 같이 눌러주시고 주변의 1급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죄송하고요.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 2020년 18회의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실까요? 51번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유엔 지역사회 개발 원칙 지역사회 개발 원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원 동원을 강조하였다 그랬는데 유엔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뭔가를 할 때 정부의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 또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할 때에는 우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 지역사회의 자발성이라든지 능동성 이러한 것이 더해졌을 때 그 효과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간섭은 정연이 아니겠지만 지원은 받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잘못되어 있죠. 받고예요. 받고. 더넴은 사회복지기관은 조직 운영과 실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더넴이 얘기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맥상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시만 해놓을게요. 로스는 추진의 활동 초기에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추진의 활동 초기에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의 복지니까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소수 집단을 상대로 한 사업부터 하면 다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어떤 사업부터 전개하는 것이 좋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문맥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맹률은 지역사회도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어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자기결정권은 있는데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한다. 문맥상 맞지가 않죠. 문맥상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존스입니다. 존스. 그리고 이 존스는 자발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요?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업은 적극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많지 않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존스인데 존스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워렌에 대해서 볼까요? 워렌은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이익, 옹호, 폭넓은 권력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이 집중되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건 나쁜 거잖아요. 권력이 집중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화감의 요소이죠. 그래서 폭넓은 권력 집중은 지역사회 복지에서 필요 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어때요? 분산과 배분. 권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산과 배분되어져야 좋은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연결을 시켰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나 그분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다. 안타깝게도 학자마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자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암기하고 있죠. 나빠요. 그러나 보기로서는 맞습니다. 현대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개념을 넘어 기능적까지 포괄하는 추세이다. 맞습니다. 지역사회를 상호 우준적인 집단들의 결합체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펠린은 역량이 있는 지역사회를 바람직. 펠린, 니을자 들어가서 역량. 맞죠. 우리가 앞 강의를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스는 지역사회 기능을 사회통제, 사회통합 등 다섯 가지. 와, 로스. 글자가 두 글자, 두 글자니까 두 개로 그분했다. 그랬죠. 힐러리는 글자가 세 글자. 그래서 세 개로 그분했다. 그랬죠. 로스는 특히 기능적 지역사회와 지리적 지역사회로 나눈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러면 사회통제, 사회통합 이렇게 나눈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에서 길버트와 스펙트. 이 사람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 사람은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에 보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섯 가지로 나눈는데 이 다섯 가지 같이 기억합시다. 경제로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제도로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회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화 그리고 정치 제도로서 사회통제 보기에 나온 것처럼 사회통제를 얘기하고 있고 다음 종교로서 종교로서 사회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사회복지로서 상부, 상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버트와 스펙트를 할 때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앞에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사회복지로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회통합은 뭘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회통합은 종교로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사회복지로서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상부, 상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로서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하고 있고 가족 제도는 사회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족 제도는 사회화의 기능을 하고 있고 정치 제도로서는 사회통제. 사회통제를 뭘로 하고 있어? 정치로서 하고 있고 종교로서는 사회통합, 사회복지로서는 상부, 상조.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길버트와 스펙트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생산분배,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화, 상부, 상조.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번.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셔고 그랬는데 1970년 재가복지 서비스의 도입. 여기는 재가복지는요. 여기 행정정책 이런 데서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재가복지가 우리가 도입되는 것은 뭐냐 하면 19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1980년대 후반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1990년대예요. 한국이잖아요. 한국.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1970년대 복지. 복지가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사회서비스법이 다 언제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법제정책론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회서비스법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1961년에 아동복리법.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1981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노인복지법, 장애자복지법, 아동복리가 아동복지법으로 바뀌고 다 1981년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복지. 사회서비스법도 만들어지기 전에 재가복지가 먼저 도입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이 오른 것이니까 기억을 다 지워봅시다. 짱짱짱짱짱 니은, 디귿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억을, 기억이 정답이 아니니까 기억을 싹싹싹 지웠더니 정답은 바로 4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 볼까요? 1990년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도가 실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7년, 1997년에 공동모금회 법이 제정되면서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설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법제화됐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언제? 네, 2000년에 협의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시범사업을 하고 2003년에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가죠? 협의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2005년부터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면서 2006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7, 8, 9, 10, 1차 년도 계획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2022년까지 4차 년도 계획의 범주 안에 지금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은티그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면 쉬웠지만 모르면 쉽지 않다라는 거 한국의 54번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국기법이 언제 만들어지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뭐냐?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만들어지고 1961년에 생보법이라 그래요. 생활보장법, 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다가 1999년 9월 7일 날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는 99년이고요. 이게 시행된 것은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래서 2001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사회복지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날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00년부터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정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기법이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2001년이 아니라 2000년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2007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자활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는데 협동조합은 2012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죠. 2007년에 혹시 만들어진 법이 뭐가 있을까요?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이때 만들어졌죠. 그리고 장차법이라 그래서 장애일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07년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협동조합기본법이 나오는데 협동조합은 2012년에 만들어졌다. 같이 아시죠?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그냥 애우세요. 2010년 행복이음 만들어졌고 그냥 애우라는 것이 교수님 너무 매정합니다가 아니라 너무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냥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행복이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그 2년 후인 2012년이에요. 2012년. 그래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만들어져서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랬는데 행정기구의 명칭이 언제 만들어지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5년에 읍면동사무소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뀝니다. 이게 왜 그래요? 2006년에 생활지원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2007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8년이 아니라 2016년에 주민센터가 주민자치센터가 뭘로 바뀌냐 하면 행정복지센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게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여기 주민센터 여기는 행정복해서 행복센터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2018년이 아니라 2016년 2016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에 대한 권고사항이 내려졌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5번 갈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갈등이론하고 나오면 같이 나오는 게 구조 기능입니다. 구조기능과 여기에서 나오는 갈등이론입니다. 여기 갈등이론에서의 갈등은 뭐다? 복지 발전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어떻게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면 땅이 더 단단하게 잘 다져지는 것처럼 이 갈등은 없으면 좋겠지만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나 복지는 어떻게 한다? 더 탄탄하게 잘 다져진다라는 것이 갈등이론입니다. 반면에 구조기능은 뭐예요? 구조기능에서 갈등은 뭐다? 필요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악이다. 그러면 구조기능에서는 뭐가 잘 중요하냐라는 거죠. 잘 맞물릴 수 있도록 구조기능이라고 나오면 톱니바퀴를 생각하세요. 톱니바퀴와 톱니바퀴가 잘 이렇게 맞물릴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보험 문제에서는 갈등이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것 쓰십니다. 갈등현상을 사회적 과정의 본질로 관주한다. 갈등은 어떻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옳습니다. 다음 사회나 조직을 지배하는 특정 소수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수집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갈등이론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죠. 엘리트 엘리트 이론입니다. 엘리트 이론 사회관계는 교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나 보상 교환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때도 아 뭐지라고 했는데 이익이랑 보상이 나오니까 이거는 확실히 뭐예요? 사회 교환이론입니다. 교환이론 리은 사회 문제는 사회 변화가 아닌 개인의 사회 적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적응을 통해서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는 것 뭐예요? 구조 기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밖에 없네요.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번을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니은이 확실히 답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소수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는 갈등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럼 니은을 이렇게 다 빼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글, 리을 고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정말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동그라미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감없이 지어보면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잘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6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론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A사회복지관은 지역은 지역의 B단체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지원받았고 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그동안 많았대요. 엄청 잘했나 봐요. 그런데 웬일이죠? 최근에는 B단체의 후원금과 자원봉사자가 감소하여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고 또한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교육,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켰다라고 하고 있죠. 교육을 시켰다 그랬으니까 학습, 학습이론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올바둔 순서대로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자, 후원기관을 발굴하고자 했는데 권력의존이론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존이론, 뭐예요? 후원은 말 그대로 권력에 해당되고 그 권력은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권력의존이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57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실천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호학습이 없으면 비판적 의식은 제한적으로 생산된다라는 거죠. 학습이 없으면, 상호학습이 없으면 이렇기 때문에 상호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해야 한다.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현실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실천가가 주목해야 할 역량광화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 주민들의 능력고치이다. 5번,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억압은 인정되어져야 한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딱 봐도 특수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억압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인정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 강제, 강압 이런 것은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겠죠. 지금 최근에 우리가 한민족이 그런 어떤 문화를 강조하다가 이제는 상당히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 다문화 가족의 입장은 특수한 문화가 맞아요. 그죠? 그러면 특수한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억압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 절대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58번,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은 불리익을 받거나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의 이익을 옹호한다. 이 로스만 같은 경우는 사회행동, 사회, 계획, 지역사회,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사회행동은 불리익 또는 부당한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로스만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문제는 아노미.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되지 못한 그런 아노미 상황 맞잖아요. 그죠? 아노미 또는 세태된 상황을 전제한다? 맞습니다.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은 주택이나 정신건강 내의 이슈를 명확히 하고 권력구조에 대항한다. 대항한다. 어떠한 권력구조에 대항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 행동주의죠. 사회 행동 모델이죠. 그래서 일단 3번은 답이 틀린 것 같아요. 체크해봅시다. 그리고 웨일과 갬블의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 모임과 같은 공동 이슈를 지닌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합 모델은 표적체계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재단 및 정부 당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웨일과 갬블을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로스만의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안다 그래도 어때요? 사회계획은 말 그대로 어떤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중심이죠. 그래서 사회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주택이나 건강 등의 이슈를 명확히 하고 권력구조에 대항하는 것은 사회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 설명한 3번의 3번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와 활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라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는 보통 어때요? 우리가 문제라든지 욕구 사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문제와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역사회복지는 문제가 없을 때 없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실천은 일단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찾아왔을 때 그 대상자들의 문제와 욕구를 사정하는 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는 문제와 욕구에 선행돼서 예방적인 처음부터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문제와 욕구 사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문제와 욕구 사정을 통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겠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어떤 행위의 행동의 계획을 수립화해서 개입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단계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나 욕구 사정에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것들이 어떤 거예요? 욕구 사정의 방법에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들이 있다. 양적 방법에는 어떤 설문지를 통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질적 방법에는 우리가 앞시간에 시험에 나왔었던 델파이라든지 초점 집단 기법이라는 FGI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 칠적 욕구 사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에는 스마트 스마트 원리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같이 보죠. 1번 지역사회 욕구 조사 단계 초점 집단 면접 FGI를 진행한다. 욕구 조사 단계에서 이거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목표, 목적, 설정 단계에서는 스마트 기법을 사용한다. 맞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영어 단어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 영어 단어 하나하나의 뜻, 의미를 물어보는 것도 있었거든요. 3번째, 실행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활용한다. 실행 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사업들도 참고할 수가 있어요. 4번째, 자원 계획 단계에서는 실행 예산을 수립한다. 우리가 계획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맞게 해서 계획하면 어떻게 되세요? 안 되죠. 사실은요. 저도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집에, 뒤에 이게 그냥 벽지예요. 벽지. 벽지에서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요. 마침 애들이 처가 댁이 갔어요. 처가 댁이 가서 혼자 있어서 방에 이렇게 카메라랑, 딸랑 카메라랑 노트북 이거 갖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불빛도 너무 약해서요. 지금 뭘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되게 웃겨요. 이렇게 그냥 일반 전등 갖고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해야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할 수 있으면 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죠. 저는 원한다 그러면 전자칠판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600만 원이래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전자칠판을 살 수 없으니까 전자칠판을 구할 그 예산을 만들 때까지 내가 강의를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실천도 전부 다 예산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다섯 번째, 평가 단계에서는 저항과 갈등을 관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과 갈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저항과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언제? 그때 해야죠. 그러면 저항과 갈등의 관리는 언제 해야 되겠어요?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 중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 저항과 갈등 관계는 실행 단계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방법은 그랬습니다. 업무를 설계한다. 업무를 설계한다라는 것.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명시한다? 실행 방법도 적어야 되나 봐요. 세 번째, 개별 사회복지기관이 다를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안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해결하기 위함이다. 뭐예요? 사회 지표 분석은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말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기회, 저는 정답을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회, 프로포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죠. 업무 설계가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프로포즐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는 지역사회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이런 지도를 자원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실행 방법이나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커뮤니티 프로파일링은 또 어떤 걸까요? 커뮤니티 프로파일링은 그런 거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지역 자원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데 단순히 욕구나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프로파일링, 추적해 나가는 거죠. 추적해 나가는 것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것도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청원은 또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서명지를 받는 이러한 형태를 청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청원과 같이. 그래서 하나, 두 개는 포함되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되고 있는 것은 결국 2번 프로그램 기획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1번 임파우먼트 기술에 해당되는 것은 임파우먼트는 뭐예요? 권한부여, 역량 강화. 이거 전부 다 임파우먼트와 우리가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권력을 키우기, 권한부여, 의식 고향, 공공의제 만들기, 지역사회의 자본 확장 전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파우먼트라는 것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또 권한을 부여해주는 거죠. 사회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관계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량 강화가 맞잖아요. 그래서 기역리은, 디근리은 전부 다 포함되는 5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62번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트워크, 연계해야 되는 그 기술인데 봅시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항상 강한 결속력이 필요하다. 항상.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특히 사회복지 시험을 볼 때는요. 아주 강한 이런 거는 나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강한 것은 뭐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항상, 강한 이런 거 들어가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도요. 강한 결속력은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끈끈하게 돼 있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마마보이죠. 마마보이. 이게 좋은가요? 마마보이가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한 결속력이 아니라 누순한 결속력. 이러한 관계가 좋죠. 결속력이 있으나 누순한. 이거는 뭐예요? 결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러한 관계. 느슨한 결속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르더라도 항상이라는 단어, 강한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이 옳지 않습니다. 참여기관들은 평등한 주체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맞고요.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호해성이 형성되어야 네트워크. 당연히 신뢰가 있어야. 신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뢰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조사론에서도 신뢰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뢰가 나오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배신하면 관계는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사회적 교환은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의 작동 원리이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는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입니다. 자 1번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번 참여기관은 평등한 주체로서 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확실히 맞잖아요. 관계가 보장되어야 해요. 그러면 니은이 옳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빼요. 그랬더니 어때요?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정말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확률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셔야 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느끼셨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고르는 문항이 다른 시험에 보여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니은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만 알아도 답은 바로 1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은 주민의 관점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사회 경제적 투자를 이용하도록 준비한다. 뭐예요? 답이 나왔네요. 사회 경제적인 투자를 이용하도록 그래서 지역사회 경제 개발 모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조직과의 역할과 기술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저 못 풀었어요.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못 풀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사와 능력 개발, 옹호자는 소송 제기 이거는 맞아요. 그죠? 연계자와 모니터링, 연계자 모니터링. 뭐 그럴 수 있죠. 평가자가 자금 제공. 자금 제공을 평가자가 하나요? 이건 확실히 아니네요. 그죠?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평가자와 자금 제공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혀 엉뚱한 평가자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서 나중에 평가를 하는 역할인데 그분이 자금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금 제공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조직과의 역할과 기술이 앞부분 좀 모호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설명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전혀 엉뚱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5번 협상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재 중재라고도 하고 협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재는 뭐고 협상은 뭘까요? 중재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중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조금 어느 한쪽 편에 어느 한쪽 편에서 일반적으로 약한 약한 한쪽 편에 서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도와주는 것을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약간 구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봅시다. 협상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사회 행동 모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이러한 협상, 협상과 중재 이러한 것들은 두 집단 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두 집단 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로스만의 사회 행동 모델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은 오히려 사회 행동 모델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술이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네요. 66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A 사회복지기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노후화된 주택에 노후화된 주택에 개보수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은 자 관리자,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는 뭐예요? 관리자의 역할이죠. 관리자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에 관한 지식,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정보 전달자 찾았습니다. 활용한 주거지요. 또 이것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것은 네트워크도 되겠네요. 그죠? 네트워크.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은 기획했다는 것이죠. 계획과. 이렇게 해서 다 맞물립니다. 지금 뭐는 없죠? 후보자. 후보자는 전혀 엉뚱한 복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번을 찾은 사람은요. 이 문항은 거의 다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후보자입니다. 67번. 지방자치 발달이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앙통제식의 복지를 하다가 지방분권이 되면서 우리가 지자체장을 처음으로 선출하는 것이 1995년이었죠. 이때부터 지자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역사회 복지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러면서 생기는 장점은 뭐예요? 장점. 장점은 뭐냐 하면 어떤 신속성 그죠? 융통성 그리고 어떤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죠.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지역간 불균형 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겠죠. 경기도와 제주도의 복지 수준에 또한 지역복지 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중앙정부에서 뭐 지역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놓겠죠. 왜냐하면 지방문건으로 넘어가니까 관심을 줄여 나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면 1번 지방정부 간 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단점으로서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장점으로서 맞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 아니요. 중앙정부는 약화됩니다.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죠. 4번 지역주민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이 향상된다. 장점으로서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후보의 사회복지 관련 선거 공약이 활성화된다. 당연히 그래야 붙겠죠. 장점으로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68번 같이 보겠습니다. 68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지역사회 맞습니다. 지역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발생 대체 맞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 부분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역내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 계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이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그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우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 계획에서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얘기는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 져야 하는 모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제 4차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의 연구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이라는 것은 문화도 있고 지역사회보장은 이젠 복지만이 아니거든요. 문화도 있고 체육도 있고 보건도 있고 복지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교육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별 추진 전략이라든지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 이러한 부분들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 맞다 5번이 되겠습니다. 69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심의 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맞죠. 시군구의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 맞습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 맞고요.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군구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 그랬는데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별자치시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시가 뭘까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이게 제주도예요. 특별자치시는 뭐냐면 세종시예요. 세종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시는 이 17개 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시군구에서 지금 문제는 69번의 문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것보다 하나 위에 시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 맞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거는 그 밑에 하위단계, 시도 밑에가 시군구잖아요. 시군구에서 여기에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항상 자기보다 밑에 자기와 자기보다 밑에를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5번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있기 때문에 5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70번.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민간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법적단체입니다. 법적단체 맞습니다.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급 및 민간자원복지자원과의 연계협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도와 시군구에서 모두 의무설치다. 여기에서 앞시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시도는 의무설치지만 시군구는 뭐다? 시군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도사회복지협의회는 있지만 제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무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려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권이도 이 협의회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언제 생겼을까요? 1987년에 별정지구로 별정지구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별정지구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때의 호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 별정지구가 뭘로 바뀌었어요? 일반지구로 바뀝니다. 그래서 호칭도 바뀌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조항이 어디로 오는 거죠? 2015년에 사회보장 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내용이 어디로? 사회보장 급여법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법에는 뭐가 있다? 전담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이쪽에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장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사회보장 급여법 안으로 다 흡수되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2000년 별정직에서 일반적인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되었다.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인원이 확대되었다. 맞습니다. 국기법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확대된 거 맞습니다. 1992년 서울, 부산, 대구 3곳에서 처음으로 임용 배치되었다? 언제? 1987년에 별정직으로 먼저 생겼다며? 그래서 1991년이 아니라 1987년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 맞죠? 그리고 치약해충에 대한 상담지도, 생활시태 조사 등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71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다음에서 사회복지 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할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저는 이런 문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다라는 거죠.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관의 이용 대상을 물어본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모든 주민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죠. 특정한 누구, 저소득만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우선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와 같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취업할선이 필요한 사람 다음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니까 우선지원 대상 맞죠? 그러니까 A씨는 들어가야 돼요. A씨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75세인 어머니와 75세 넘었어. 그러니까 노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같이 봅시다. 유아, 자녀 유아, 자녀와 보호가 필요한 유아예요. 보호가 필요한 유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유아, 자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자녀 오, 이 자녀도 각각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녀 하나로 했고요. 자, 배우자가 들어가나 봅시다. 취업을 희망하는 배우자 취업할선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낱낱이 하나씩 다 쪼개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재미있겠죠? 여러분들은 우선지원 대상을 이렇게 4가지의 우선지원 대상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73번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적 경제 우리나라는 4가지 크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 다음에 자발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것 영리와 사회적 가치실현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는 다 쫓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니은 마을 기업은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맞습니다. 자활기업은 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 세법 상의 사업자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은 설명이라서 7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74번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최근 동향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1번부터 봅시다.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그랬습니다. 자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서울 대구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범사업 중이지 이것이 법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우리 실무자들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 답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 단계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니까 다 빼버리겠습니다. 자 니은 봅시다. 시군구 복지 허브와 이거요 정말 여러분들 시군구 시군구 하면 희망복지 지원단 지원단 복지 허브와는 어디인 줄 아세요? 운면동 복지 허브와 에요. 그러니 이렇게 운면동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집어넣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복지 허브와도 지금처럼 시군구 복지 허브와 이렇게 집어넣고 있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것 시군구는 희망복지 지원단 운면동은 복지 허브와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복지 허브하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니은도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면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아까 4가지 얘기했었죠. 앞에 문항에서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느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복지 권리 의식과 시민 의식을 배양하는 복지권을 확립한다. 맞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아동 자원을 동원한다. 맞고요.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인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 맞고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그리고 이 과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볼 때 정말 어이없게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제가 그것을 좀 빠트렸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요. 62번 설명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영상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짝 보고 오십시오.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기억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항상 강한 결속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잘못됐다. 했죠. 그래서 기억이 잘못됐고 니은 평등한 주체로서 관계가 보장되어야 된다. 맞고 신뢰와 호해성이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지속되어야 된다. 맞고 사회적 교환은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가 작동되어 유제의 작동 원리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 문항에서 시험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죠. 1번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응시자가 몇 번을 체크를 했을까요? 4번을 체크했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4번을 체크했어요. 왜 4번을 체크했을까요?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옳은 것은 하면 기억을 뺀 나머지 니은 디글 리을이 옳은 것이었죠. 그래서 4번을 체크한 사람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알면서도 문제의 답을 알면서도 문제 옳은 것은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 억울하게 틀린 어! 나 저 문제 알고 있었는데 저 한 문제만 맞췄으면 합격인데 이미 점수가 나오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풀 때 항상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번 시간에 지역사회복지론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어제와 오늘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라서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무리하게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 두 강의와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 두 강의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또 아이들이 처갓되게 가는 바람에 집에서 좀 여유롭게 준비하고 찍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다시 내일부터는 월요일이네요. 그래서 촬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좀 양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